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4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풍향과 기압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탐구활동을 이야기를 한다. 태풍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풍향의 변화를 추정해서 기록을 했다. 그 다음에 풍향을 조사해서 추정 풍향과 비교를 한다. 등등등등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네요. 기압의 변화량은 관측 당시의 기압에다가 생성 당시의 기압을 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쭉 봤을 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25라는 얘기는 생성 당시의 기압보다 마이너스 25만큼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6월 6일 6시에는 처음에 만들어졌던 기압보다는 25헥토파스칼 낮은 기압이다. 그 기압이 바로 975이기 때문에 생성 당시 생성 당시에서는 이 두 값을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1000헥토파스칼로 기압의 열대성 저기압이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면서 이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6시, 6일 6시입니다.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6일 6시는 지금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편서풍이 맞아요. 자, 이렇게 30도 위도 30도 부근에서부터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모두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편서풍의 영향. 자, 여기 아래쪽에서는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일 6시부터 15시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자, A의 관측된 풍향 지금 왼쪽 변에 있기 때문에 안전반원에 속하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게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태풍의 생성 당시의 중심기압은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 당시에는 이제 990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990, 그러면 1보다 크지 않고 작은 값을 갖겠네요. 기업과 니은이 정답이니까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